안녕하세요. 클레버케어 헬스플랜의 이지산입니다.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. 여러분들 중 사회보장국의 은퇴나 장애연금을 신청하신다면 자동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또한 신청되게 됩니다. 그렇지 않다면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의 연간 등록기간에 별도로 플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메디케어는 다양한 등록기간이 있습니다. 일단 65세가 되시는데 3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초기 등록기간이 있습니다. 또한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3월 31일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공개 등록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가지고 있는 플랜을 바꾸시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 등록기간은 특정 자격 기준에 따른 특정 수혜자를 위한 기간으로서 하나의 예로는 새로운 서비스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그 지역을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시거나 선택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곧 다가오고 있는 연간 등록기간이 있는데요. 이 기간은 10월 15일에 시작하여 12월 7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플랜에 가입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플랜을 바꾸시거나 플랜에서 탈퇴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. 클레버케어에 가입하시면 큰 비용 지출 없이 본인의 건강한 삶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혜택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중 곧 65세가 되시거나 이제 막 65세가 되셨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클레버케어 메디케어 전문가에게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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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